네, 금주 4위의 주인공 김민종씨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하늘 아래서.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민종씨, 요즘에 뭐 콘서트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또. 네, 계속 콘서트 진행 작업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운 작업이죠?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주 4위가 되시기까지는 이렇게 투표인단이 많은 엽서로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명의 행운의 주인공을 좀 뽑아주세요. 네. 네, 솟장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스키 안에 있는 분 뽑았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사시는 원경혜씨. 축하드립니다. 네, 원경혜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요, 이분은 강원도, 강릉시에 사시는 김규남씨. 네, 강릉시에 사시는 김규남씨. 계속 강릉시네요. 자, 마지막 한 분. 네, 마지막 한 분이요. 인천시 남구에 사시는 이충헌씨. 축하드립니다. 네, 인천시 남구에 사시는 이충헌씨. 이렇게 세 분께는요, 하이패션 리볼리에서 제공하는 전자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청 안내를 해드리지요. KBS 시청자 상담실에서 방청권을...